네, 이와 관련해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내일부터죠. 만 나이가 적용이 돼서 이제 1살이나 2살 정도씩 어려져서 정말 좋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새로 태어나는 아가들은 0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1살, 2살 어려져서 좋으세요? 아니면 기분이? 저는 생일이 지나서 1살 어려져서 좋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적어져서, 1, 2살 더 어려져서 좋았다는 얘기는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 어른 되면 뭔가 다 할 수 있고, 다 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직장인을 다니고 또 중장년이 되면 나이 1살 먹는 게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정년이 1살이라도 더 어린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제 미국인들한테 나이를 물어보게 되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20살 10개월이야. 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보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였어요. 우리가 했던 나이는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너무 헷갈려요. 세 가지. 우선 만나이. 만나이가 뭐냐? 만나이 아까 설명했었던 것처럼 만나이라는 건 출생하자마자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방식. 이게 만나예요. 이게 이제 표준인데 이걸 잘 준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어떤 나이가 있냐? 연나이가 있어요. 이거는 생일하고 상관없습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뭐냐? 한국식 나이. 이른바 세는 나이입니다. 이건 뭐냐? 애가 태어나자마자 0살이 아니라 1살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해가 바뀌게 되면 2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세는 한국식 나이라는 게 연나이 플러스 1.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나이 플러스 1에서 2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사실 법적으로는 만나이를 사용하도록 권장, 기본은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혼란이 좀 심해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연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부터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리고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상, 민사상 모두 만나이로 표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입사 지원사에 만 몇 세, 만이라는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만으로 간절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나라는 연나이로 했기 때문에 만나이로 갑자기 적용이 되는 게 헷갈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저도 조금 전에 생활이 지났기 때문에 한 살만 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계산법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기 나이는 계산을 하는데 애들이 쑥쑥 커서 나이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기본이 뭐냐? 만나이 판별 기준은 올해 내 생일이 지났습니까?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판별 기준이에요. 일단 생일이 지났어요. 생일이 지났다면 올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게 현재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마이너스 1, 한 살을 더 빼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한 살이 아니라 0부터 시작을 해요. 0살, 1개월, 2개월. 그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한 살이 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개월 수만 표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새는 한국식, 새는 나이로 치면 생일이 이제 안 지났다고 하면 빼기 2. 그리고 생일이 지났다고 하면 빼기 2를 해주면 되는데요. 너무 헷갈려. 나 이거 지금 얘기해줘도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파란 검색창에다가 만나이라면 계산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검색하시면 자녀들, 쑥쑥 잘하는 자녀들, 내 나이뿐 아니라 쑥쑥 잘하는 자녀들, 친지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나이 서비스 계산식을 통해서 아실 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나이가 어려워지니까 좋기도 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갑자기 만나이를 사용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아보면 감기약 사보셨어요? 애가 밤에 열이 나게 되면 감기약을 사는데 갑자기 그 용법을 읽어보게 되면 애매하게 돼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 12세 미만은 20리터 복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12세가 만 12세예요? 한국 나이 세는 12세예요? 아니면 연나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런데 약은 정확하게 복용을 시켜야지만 효과가 최적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혼란에서 의약범의 용법이나 용량과 관련한 혼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뭐냐? 실제로 이 계산 나이 때문에 법정 소송을 간 게 있어요. 바로 인근 피크제입니다. 임금 피크제라는 건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임금이 최적, 퇴직하기 몇 년 전부터는 임금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제도거든요. 그 제도에 있어서 한 회사가 실제로 임금 피크제 적용 연령을 56세다라고만 노사가 협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게 저거는 노조 측에서는 만나기가 좋겠고 또 회사 측에서는 세는 나이면 더 빨리 내보낼 수 있으니까 더 빨리 임금 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좋고 이러면서 법적 공감을 벌였습니다. 물론 대법원이 결국은 만 55세로 해석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어쨌든 사실 퇴직이 임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정년이 1년 더 근무를 하느냐, 근무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만나이 정착이 되면 이런 법적 다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또 하나가 뭐냐? 앞서 제가 미국 나이 얘기 들었잖아요. 글로벌 스탠다드가 대부분 만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두 살 어릴 때는 빨리 먹어서 좋았는데 나이 들면서 빨리 내리고 싶었는데 적당하게 6월 28일부터 한 살 내지 두 살이 모든 국민에게 다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사회적으로도 만나이로 통일이 된다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수령 기준 경로우대 나이 이거는 만나이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금이랑 정년은 이거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돈하고 관련이 있어요. 받는 돈 수령액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 특히나 지금 은행 상품 가운데 5년에 5천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국민 도약 저축 계좌의 경우에도 만 19세부터 34세잖아요. 그게 만일 내가 만 35세가 되면 자격조차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금이나 정년과 같은 대부분 돈과 관련된 제표는 그동안으로 만나이, 현재도 만나이지만 기존에도 만나이였어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선거권이에요. 선거권도 선거권을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투표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한테 부여가 되고요. 또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노량연금, 또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는 시기도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이라는 게 사회적인 큰 이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서 근로자 정년도 만 60세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서울시 지하철 요금 때문에, 무임승차 때문에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만 65세 이상 노인, 이거 상향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교통요금이나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할인 기준 역시 만 65세 이상이 적용되고 있고, 또 하나가 아마 자동차 보험료 들 때 40세 이하, 그러니까 부부합산이든 뭐든 가족 내 연령 제한이 있거든요. 한정특약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나이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쓰고 있던 만나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뀌지 않은 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취약 연령 같은 경우에는 생일이 다르니까 언제 입학을 해야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1월생, 2월생은 그렇죠. 학교를 빨리 가고 빨리 가기 때문에 띠가 사실은 달라요. 누구는 양띠인데, 누구는 원숭이띠가 될 수도 있고 1살 차이 정도는 이제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만나이가 아니라 연내를 인정하는 것 4개 정도는 지금 정부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취약 연령, 이건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술, 담배 사는 성인 연령. 이 연령도 이제 일단 연나이고요. 또 하나가 남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병역 의무. 또 하나가 공무원 응시 시험입니다. 시험 같은 경우도 생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가지 종류는 연나이에 따라 적용이 되는데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만, 나이, 6세, 그리고 이듬해, 이듬해 3월 1일에 입학한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이 아니라 저희 연나이로 하게 되면 연, 7세, 해당 연도 3월 1일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나이로 7세인 3월 1일에 입학하게 되면 생일과 무관하게 2016년생이면 이제 올해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되고 내년에는 2017년생이 입학하게 돼서 사실 1개월 만일, 만 나이로 따지게 되면 갑자기 형이라고 불러야 되나? 누나라고 불러야 되나? 같은 반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동찬 간 혼란 방지 목적을 위해서 현행대로 그냥 나이를 연나이로 사용하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를 빨리 갔다가 그 나이로 살았다가 갑자기 만 나이로 바꾸고 이런 경우가 조금 있었거든요. 실제로 앵커 분들은 제수삼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나보다 후배인데 선배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생활을 할 때는 당연히 선배라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사석에서는 후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사실은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군입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공무원 시험도 좀 헷갈리거든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군입대도 그렇고 이제 공무원도 그렇고 이게 또 이제 연나이를 하지 않고 만나이로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혼란해져요. 행정절차상에 이제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이제 입대 연령도 변화가 없고 마찬가지로 공무원 응시 자격 역시 연나이를 기준으로 부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예요. 병역환정검사를 받는 시기도 만 19세 기준이었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8급 이하랑 또 이제 지금 7급 이상이 좀 달라요. 8급 이하의 경우에는 만 연나이 18세 이상 그러니까 올해 한 2005년생부터 이제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고 7급 이상은 2살도 올라갑니다. 연나이 20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3년생부터 올해 응시가 가능합니다. 네. 담배,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은 연나이를 또 사용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술, 담배 사러 가는데 주민등록증 보십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 보인다는 거거든요.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술과 담배는 반드시 이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요. 연나이가 19세입니다. 19세인 2004년생부터는 사실은 생일에 상관없이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건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이제 만 19세가 아닌 연 19세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올해는 2004년생이지만 내년이 2005년생 그리고 생일이 지난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술, 담배는 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생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이게 나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에 보면 또 보험 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른 이제 앞서서 제가 세 가지 나이를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 통용되는. 그런데 보험 나이가 별도로 있습니다. 금융 상품 가운데 유독 보험 나이가 좀 독특한데요. 보험을 가입할 때는 계약일 기준입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만 나이를 개월 수를 따져야 돼요. 6개월 미만이냐. 6개월 미만이면 버려요. 6개월 미만 개월 수를. 6개월 이상이다 그러면 플러스 한 살을 더 더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일 기준 제가 26년 2개월입니다. 그러면 2개월을 버리는 거고 26년 7개월이다 그러면 저는 27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보험료라는 게 통상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비싸져요. 보험료는 더 나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 나이 기준으로 팁을 드린다면 6개월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다만 보험 상품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요. 약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 개별 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금융권도 좀 살펴보면 은행과 카드 거래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정년 연장이나 연금이나 굉장히 돈과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이제 사용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제 금융 상품의 경우에는 만 나이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 상품을 지휘하고 은행 카드 상품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만 나이를 계속 쭉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카드 업계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미성년자한테는 체크카드 발급 기준이거든요. 여기에는 만 12세 기준. 또 신용카드 발급을 한다. 여기에는 만 18세 이상 기준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고 또 금융권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신용도를 조사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만 나이를 사용하지만 그래도 일부에는 연나이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범역에서는 이제 그 연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성인 나이 얘기했는데 앞서 어떤 건 18세, 어떤 건 19세, 어떤 건 20세 제각각이어서 이거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 법무처가 지금 만 나이 통일법을 맞추도록 이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고요. 이거는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해자가 가중처벌받게 되는 피해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만 19세로 생일 기준으로 바뀌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19세가 되는 1월 1일이 되면 보호대상 청소년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생일을 기준으로 어떤 보호 범위가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내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개정안이 조금씩 박혀서 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좀 통일되는 방식으로 이제 좀 사회적 어떤 합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만 나이가 적용이 되고요.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